안녕하세요. 친한미국 약사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효능을 지닌 멜라토닌, 오늘은 실질적인 부분, 바로 복용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이 필요한 여행자들, 밤에 일하는 교대 근무자들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수면유동물질로 유명한데요. 앞선 영상들에서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보조제가 아니라 뛰어난 항선화, 항염, 항암, 항노화 효능을 겸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잠을 못자서 괴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멜라토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면 효능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멜라토닌에 대한 몇가지 편견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멜라토닌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 글쎄요. 멜라토닌은 신체 내부 시계를 조절하는 자연 호르몬으로서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왜 중독성을 염려할까요? 몇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 첫번째, 심리적 의존성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잠이 들려면 멜라토닌을 꼭 먹어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각 개인의 심리적 성향의 문제이지 신체적 중독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두번째 이유는 유사 금단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장기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불면증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금단 증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는 과거 불면증이 다시 재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존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수면제가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 졸피뎀은 뇌신경 활동을 억제하여서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장기 복용 시 뇌신경 수용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 멜라토닌은 자연 호르몬으로서 내부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졸피뎀처럼 뇌신경계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은 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체내에서 멜라토닌의 자연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실험에서 37일 동안 실험 참가자들에게 취침 시 50mg 고용량의 멜라토닌을 투여했는데 체내에서 생산되는 뇌인성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가 없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6개월 동안 멜라토닌을 섭취한 후 2주 동안 복용을 중단했고요. 이 멜라토닌 섭취를 안 한 상태에서 소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6SMT라는 멜라토닌 주요 대사산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2주 동안 멜라토닌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체내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해 준 셈이죠. 결론적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혈중 멜라토닌의 양은 변화될 수 있겠지만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분비량은 우려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합성되었느냐 식물에서 추출되었느냐에 따라서 합성 멜라토닌과 식물성 멜라토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합성 제품을 살펴볼게요. 원래 멜라토닌은 동물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 멜라토닌의 등장으로 이 같은 문제들은 완화되었지만 FDA가 엄격하게 생산 과정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 USP, NSF, 그리고 컨슈머랩에서 함량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잘 선별하여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 멜라토닌은 다시 속효성과 지속형으로 나뉘고요. 그 차이점은 효과 발현 및 지속 시간입니다. 효과성은 먹은 지 보통 30분 이내 잠이 오기 시작하여 4시간에서 6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반면 지속형은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잠이 오고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약효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 식물성 멜라토닌은 요즘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식물성 멜라토닌은 한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구글에 식물성 멜라토닌을 검색하면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멜라토닌은 맞춤형 제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대신 잘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주목해 주세요.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요. 멜라토닌 함량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돕는 식물의 이름이나 영양소만 표기되어 있고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가장 중요한 유효성분인 멜라토닌이 실제로는 소량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멜라토닌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식물성 멜라토닌은 합성 멜라토닌에 비해 항염, 항산화 작용이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항염 효능은 6.46배, 활성산소 제거 능력은 2.67에서 4.7배, 피부세포의 활성산소종 제거는 2배 더 강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는 천년 식물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추출할 때 천년 바이라민C, 페놀산, 플라보노이드와 엔토시아닌과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건강 효능에 시너지가 생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요, 복용 후 통증이 싹 가시는 그런 타일론처럼 똑 떨어지는 효과를 얻는 그런 류의 보충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멜라토닌 수용체의 신체 분포 상태가 다르고요. 또 체내 대사율이 달라서 A란 사람에게 효과 있는 제품과 용량이 B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개인의 고유 생체 리듬과 이 싱크로나이징, 즉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용량, 맞춤형 복용 타이밍을 찾아야 하고요. 다른 말로 잠을 해킹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고 싶어서 이런 막연한 이유 말고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우선 세워보세요. 쉽게 잠이 들고 밤새 깨지 않고 최소 7시간을 푹 자며 다음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쉽게 푹 상쾌, 이 용어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시작은 낮은 용량에서 섭취하면서 며칠 두고 봅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을 알약 커팅기로 쪼개어서 0.5mg으로 시작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면서 조금조금씩 5mg까지 필요에 따라 증량이 가능하고요. 최대 10mg은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0.1에서 0.9mg의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다음날 몽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멜라토닌 섭취량을 줄여야 하고요. 만약 낮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낮에 계속 졸린다면 용량을 한층 더 줄이거나 멜라토닌 복용을 쉬는 날을 정해보세요. 멜라토닌을 먹은 후 새벽에 잠을 깨는 현상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로 용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과도하게 높은 용량의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수면 주기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섭취 용량을 줄여 보세요. 두번째, 복용 타이밍이 엇갈렸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신체의 내부 시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용 시간이 너무 늦거나 반대로 너무 이르면 자연 수면 주기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 1시간 전, 30분 전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의 복용을 한번 시도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적정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세번째, 새벽에 자꾸 깬다는 것은 수면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지속성 멜라토닌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요. 미국은 타임 윌리스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속형 멜라토닌이 처방약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수면 위생을 생활화하면 새벽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오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멀리하고요. 잠들 무렵에는 PC나 스마트폰 등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숙면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돌피뎀이나 자낙스 같이 의존성을 일으키는 수면제로 가기 전에 멜라토닌과 다른 수면 보조 영양제를 함께 섭취해보세요. 이 방법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처럼 이 영양제들도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서 멜라토닌과 함께 섭취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용량을 올려 맞춤 용량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멜라토닌과 잘 어울리는 영양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 글리스네이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죠. 두 번째는 엘테아닌과 함께 섭취해보세요. 엘테아닌은 아미노산이죠. 뇌에서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이완 효과를 주고요.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간다입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 정신적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허브죠.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증이 불면에 주된 원인이라면 아시아간다와 멜라토닌을 함께 먹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이지만 부적절한 섭취는 낮에 몽롱한 기분과 두통, 어지럼증에서 저체온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부작용은 피로감, 기분 변화, 악몽, 심계항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멜라토닌 수형체가 신체 다양한 장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여러 가지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단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사라질 겁니다. 장기 복용에 관한 안전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7.1년 동안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드물고 격리했고요. 장기적인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31.3%에서 사춘기 시작이 좀 늦어진 듯하다 이런 주관적인 우려가 있었어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멜라토닌을 필요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고 장기 사용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잠도 잘 자는데 비타민처럼 멜라토닌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40살이 넘었다면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체감이 되든 안 되든 40대 이후로는 체내 멜라토닌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주는 것은 항산화, 항염, 항암, 항노화 이런 긍정적인 효능들이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 연령대에 들어서면 이런 보호 효능들이 갈수록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을 잘 활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요? 생활 속에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행착오의 노력을 거쳐서 나에게 맞는 섭취법을 찾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 최적의 타이밍으로 섭취하면 다음날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의 신체 리듬을 잘 해킹하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하는 약물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시고요. 멜라토닌 시리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g은 .. 굿나잇 고맙다 감사합니다.